총알이 안보이는구나 요렇게 하면 보일 듯 아니야 상점에서 총알 충전 안하는데 원래 깨면은 다 자동으로 충전 돼야 되는거 아니야? 안되나봐 다운소같으면 반반 내린다 어어어 와우 어어 아우 일어났는데 자동으로 가고 있어 오 데미지 한방이 세네 뭐 이런판인데 간단하죠 버리콘 또? 하늘에 있는건 누가 주나? 맞추구요 저게 다여간다 아 악도때매 퍼지더라 오르막길에서 이것도 맵업해야 되겠네 저 볼수전 이용해서 쓰기네 조합하면 되겠네 바운서랑 조합하면 되겠네 바운서랑 아아 안 돼 아아 죽을 뻔했다 한 번 당하면 죽네 누가 나 쏘는데 누가 남아있는데 누가 남아있는데 저기에 도착해 도착해 그 다음에 프레서패서 요게 제일 어렵다 잠깐만요 일단 이건 맞는것 같고 이거 불키면 야아 요게 아무래도 제일 어렵지 않네 요게 아무래도 제일 어렵지 않네 요게 제일 어렵지 않나 3개짜리부터 맞춰보자 2개짜리 2개짜리 요기 그 다음에 3개짜리도 키고 4개짜리 3개짜리 그 다음에 하나짜리 하나 둘 셋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1개짜리 4개짜리 1개짜리 1개짜리 4개짜리 3개짜리 1개짜리 1개짜리 2개짜리 2개짜리 여기를 가야되는데 하나 아 이게 안되네 원리를 모르겠다고요? 그냥 줄 통과시키면 돼 근데 막고 있잖아 이 녀석이 막고 있어 오케이 이게 좋겠다 아 이 녀석만 딱 맞고 있네 3개짜리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데 맨 위에가 끄자고 어 잠깐만 거의 다 됐어 이거를 이쪽에다 놓자 여기를 이렇게 다 놓고 진짜네 맨 위에가 끄는 거네 왜요? 어 하나 끄면 되는 거였어 난 안 고였는데 어 나 부스터 쳤다 이제 드디어 부스터 쓸 수 있어 존경하자 쉰 미션을 자 이쪽에 있냐? 누가 요구를? 뭐지? 자 매너체트 부탁드립니다 길백해야겠다 쟤 좀 2립으로 써놔야죠 같이 하느님 다 길발빈 어디있어 일단 적들을 좀 잡고 정리를 잡고 이런 애들을 미세히 잡아요 전투 로봇을 해준 다음에 저 레이저를 쏟아. 못 레이저를 쏟아. 전투 로봇을 해준 다음에 저 레이저를 쏟아. 못 레이저를 쏟아. 너네 다 다 포장하지. 더! 세큐리티 룸! 캡틴! 어디있어? 래이저와 나의 핵불이 필요해. 도움이 필요해! 다 포장하지. 전투 로봇을 입고. 다 포장하지. 나 피 없어. 저거 먹을 것들도. 저거 먹을 것들 먹어. 저거 배추는군. 저거 지금 싸운다. 저기로 가서 쏘아야되는건가? 없이 바운즈 나 돈 남아도는데 보스인가요? 웜원거 레벨업이 안됐어 보스인가봐 보스 뭐야 아 나 충전 못했는데 아 근데 충전 자동으로 됐다 너무 비쥬 손이 무섭다 마지막으로 이틀의 일을 즐기고 가슴이 유리하게 나 나의 레벨업 슬라임 볼이 없네 뭐야 뭐 막 쩔해 저거 뭐죠? 멀티 인가요? 웨이브 레벨업이 짖어 위로만 써야될거 같은데 그냥 베트때드 진짜 그만 봐 구멍이 좀 나 방어만이 세졌다 그냥 중급하는 건가 봐 방어만이 좀 나 뭐야 다스 이거 춤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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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춤춘다 진짜 오래가네 수업먹을때 진짜 오래 안갔네 더르컨 가족의 가치관 그냥 방어서 가시네 대본부고 나발이고 사무실을 조사한다 저거 먹을거있다 대본부고 나발이고 대본부고 나발이고 사무실을 조사한다 칸선으로 가라 저 손 한번 가보자 여기서 하나 보충하고 버즈 블레이드 이거 한번 사볼게 내가 어떻게 좋아하는거야 내가 어떻게 좋아하는거야 내가 어떻게 좋아하는거야 아하 표창이네 근데 별로 안 튕겨 몇 번 튕기고만 통화를 끄서 50발 있네요 톱니 수리검이네 오케이 자 다음은 어딘가요 다음은 공장조사하긴데 공장으로 갈려면 어디로 가야하나 한 번 튕기고 저거는 갑자기 탑템 함선으로 일단 돌아가긴 해야되나? 어디야? 여기 가야되는데 공장 저쪽 겹치인들 한번 가보자 반대쪽 여긴 내 문이 닫혀있네 여기서 순간에서 나가기 전에 드렉을 찾아야되 어딨어? 여긴 맞춤데 왜 문이 안열리지? 자 싸우지 마시구요 오늘 지렁이 안합니다 지렁이 다음에 할거에요 길좀 찾아 다큐스토어를 어저께 엔딩 봤구요 다큐스토어를 어저께 엔딩 봤구요 아무튼 조사를 해야되는건가? 진짜 좀 어려워 게임이 그 길이 크덕 별밤으로 저리 가볼깐 서럽게 여기 가서 반짝거리 여기서 왔는건가? 옥니 오자 옥니 오자 퀴사브로 보시는건나? 각도가 안나오던데 없어 없어 건물은 없어 아 나오네 안네 쨔쨔 대화로 게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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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nat 여기가 기립을 바랬는데 홀로그램 카드라니 equ animation 세트 완성했다 또 플라스마스를 이렇게 꽃 Bun 여긴 여길 줄 알았는데 이쪽에 빨간 문 있어 어디 보셨어요? 윽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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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라가볼까? 전문구? 여기서 보스를 잡았거든? 그 다음에 어디야 길을 알려줘야될거아니야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 가서 무시가 나왔거죠? 바로 가는길이 있어야되는거 아닙니까? 봐봐 여기서 한번 봐보자 어딜까? 저길까? 저기 오른쪽 용암 왼쪽은 왼쪽은 저긴가 보다 찾았다 여기 아 제발 여기다 숨겨진 템 다 찾았어요 보석 저긴가 보다 연락금 여기네 여기 서있다 혼자 가고있어 혼자 가고있어 이거 맵에 표시를 해주던가 이거 겨우 찾았네 이거 너무나 어려워 길찾는거 너무나 어려워 길찾는거 그 다음에 이거 몇개지? 아니지 이것도 있지 이렇게 하면 여기 막고 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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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수수밖에 없네 안 막히는 자리는 다른 레이저에 두번째는 요렇게 하고 세번째는 여기나 여긴데 일단 여기다 해놓고 됐다 아어 아어 메시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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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읍 흠 그래 마지막 거 여수수밖에 없다는거에서 힌트를 얻었고 그 날 어떻게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蒜 흐스푼 흐흠흠 으흡흫흫흫흫흫 드렉은 완벽한 세상을 만들고있어 오! 기다려줘! 기다려줘! 고마워! 귀신에 비해! 스페이스 게임에 대한 소식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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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발리스! 노발리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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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발리스! 가자! 드렉만 잡으면 아마 엔딩인가봐 딥플레라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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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다음은 딥플레라이저! 거의 엔딩 다왔죠 김민규 대리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발리스 행성 얘네 싸우는거 언제 보여줘 이 등치는 고마워! 요거는 이 장소로는 얻지 않다는 걸 이 장소로는 스타데라이저! 말해보자 고마워! 심지어! 이 장소로는 5개가 말해봅시다 고마워! 캡틴, wait! 띵! 아아아악! 내가 내 짓을 아냐 그 장소로는 그 생활이 이리옥해? 이리옥해? Hey, I'm sure quark knows what he's doing. Victor, the Galactic Rangers have decided to crush our party. Be a sport and show them a warm welcome, would you? With pleasure chairman 함수엘에 맞짝 뛰는건가? 빅터폰 아이온을 제압하기 Quark 없어 미사일 써가면서 제압을 하면 됩니다 이거 뭐야 이거? 피하라고? 아악! 오우! 어허허허 죽는다! 어, 살았다 살았어 히야 나 건물 맞는게 더 위험하네 저 눈 온다 터트려 유동미사일 터트리라고 오른쪽 오른쪽 가방이 가방 미사일 대빵 어딨냐 히야 나 터뜨리자 뭔가 둘 중에 있어 버텨내야지 그런거 됐다 풀렸다 미사일 더 모아 한 대만 더 맞추면 될거 같은데 3% 아 미사일 하나만 더 오케이 끝 이거 옛날 버전 리메이크 된다고 하던데 모르겠어요 네 hardship 시작 다시 네 쏜 여기 네네素 ith